보자. 괜찮은데? 짠. 커플룩. 예쁘다. 잘 어울리네, 이거. 원래 있던 옷이에요? 김호연 씨 약간 공연 옷이에요. 그래서 저렇게 잘 어울리는구나. 남자 옷이야? 네, 남자 옷이에요. 어머, 어머. 침복인데 제가 살이 쪄서 딱 맞네요. 최대한 식하게 할게요. 고개 걸터 앉으세요. 몸도 앉겠어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. 같이 이렇게 서서 한 번 펼게요. 좋네요. 식하게 다리 올려도 돼요. 네, 최대한. 심시. 보스가 돌아가시면 내가 다른 보스야. 저렇게 비켜. 여기 내 자리야. 슈트 입으면 왜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여기가 아마. 다리가 안 꼬아, 아직.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계속 동걸되면 좀. 알 수 있어. 자연스러워요. 좋네, 이거 봐. 예쁘다. 해보고 싶다. 작가님의 이 작품성이 눈을 끼치면 안 돼. 알았어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네, 최대한 식하게 돼. 오, 멋있어요. 어머, 어머. 어머. 기대된다. 색깔이 좋다. 김혜수 선배님인 줄 알았어. 3월이야, 3월. 4월. 4월.